와.. 눈이 많이 오네요 큰일이네 엄청나요 에스앤피에 도착했습니다 아 껌정색이네 껌정하고 완전히 화이트 반틀 세가지 있어요 파본에는 블랙이 제일 낫더라구요 일단 세팅은 여기다 해놓긴 했는데 어차피 카트로를 먼저 걸어보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얘도 한번 볼거에요 정렬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 마지막에 빡빡하잖아 끝에 나름 떴거든요 위oni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앞으로 살짝 찬다고 하시면 돼요. 어디 안 보여요? 이거 살펴볼까요? 빠르게 하시면 6km, 8km 다 하시는 거예요. 약속금이잖아요. 약속금을 조금씩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삽비랑 돌려주세요. 충분하실 것 같은데. 와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